자먼 19장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위란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잠원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제의 부르지즘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주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해도 자기 행위로 사람 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시를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법에는 지각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약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갖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해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자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주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서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의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에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웃줄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중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